어떤 신도가 노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술 마시는 게 옳습니까? 그릇되었습니까? 노스님이 답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대가 알아서 할 일이오. 그걸 왜 중한테 무소일까? 그러고 난 뒤에 노스님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면 당신은 복을 쌓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 곧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비교해보세요. 육식동물은 포악하고 초식동물은 온순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 좋아하는 사람은 포악한 면이 있지만 채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포악하지 않습니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으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의 에너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룡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2. 기도 잘 산다는 것,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이 다 허망한 일이구나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책하면서 그 길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행자가 됩니다. 하루는 참선을 하면서 선정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덕스러운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대가 그토록 열심히 찾았던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노라. 10년 동안 기도 끝에 부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데 그제야 관세음보살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난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제 앞에 나타나신 겁니까?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대를 가엾게 여겼기에 그리고 그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그 소원을 오늘까지 미루어온 것이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현상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소원했던 일이 곧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공덕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만큼 어딘가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 기도는 시절 인연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